먼저 시간에 이어서 26분에 법신 비상부 경문을 한 번 또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른 두 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여례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서른 두 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리듯이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말세 중생들, 근기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신심도 없고 그냥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틀린 말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을 유도해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방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야보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거든요. 뒤에 놓으면 뭐 놓으냐면 뒤에 보면 누가 놓으냐 하면 전륜성황, 전륜성황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해주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전륜성황을 끌어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륜성황은 어떤 사람이냐?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진실다운 임금으로서 일체 무기나 창을 쓰지 아니하고 천하를 통일한 분인데 이 셋이 혀로 가지고 인도 천하를 통일한 이상적인 그런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임금이 부처님하고 생일도 똑같고 또 모양도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전륜성황도 그러면 여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륜성황이 우째 부처님과 같겠습니까? 하는 대목이 뒤에 나와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공덕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금강경의 진리를 바로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만든 금은 보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 공덕도 복덕도 크지만은도 사국계를 바로 아는 공덕만 원하다 이래 나왔거든요.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모르니까 모두가 사국계만 입에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사국계만 많이 외우면 복이 많고 공덕이 많은 줄 알고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욕심이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범소유상이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여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적견여래는 여래를 본다 할 때 그 견자는 볼견자를 쓰는 거예요. 볼견자를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본래 진실한 청정한 순수한 우리 인성 본성 불성 그 불성을 확실히 내가 보고 의심 없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견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금기가 수행을 해서 참 이렇게 본래 본각을 갖다가 또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불각이 되었는데 그 불각이 본래 본각으로 돌아가는 시각 비로소 부처의 깨달음을 알았다 시각이거든 그 시각으로 딱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냥 내가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여래의 자성청정성을 나의 자성청정성과 같다는 걸 딱 바로 확인해 버리는 걸 할 때 그때는 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의 경지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재물이나 보물이나 이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누구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줬다 하더라도 부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줬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일체의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 뭐 보석 같은 거 그런 거 명예나 또 저 뭐 꿈 같은 말이지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명예에 뭐 벼슬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그래 뭐 기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지에 가한 사람은 보석을 그렇게 줘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보담도 그 범소유산, 개시험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의 사국계를 자기화 되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경지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열의 청정성과 나의 열의 불성의 청정성이 같다는 걸 확실히 자기가 체험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지금 이 보석을 준 것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그 이치를 모르고는 그냥 계속 그게 낫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욕심이 어두워 가지고 사국계만 자꾸 이제 입에서 애우려고 덤비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견자를 그래서 볼견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볼견자는 바로 열혜를 말하는 거예요. 열혜를. 내가 열혜의 경지에 더 간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보석이 그게 뭐 그게 뭐고 배대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관자를 쓰는 건 뭐냐? 볼 관자는 내가 그렇게 경지에 체험하고 그런 경지에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확인된 것은 아니되 추측으로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근기는 다루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가랑잎을 가지고 돈이라고 이렇게 꼬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볼관자를 쓰는 거야. 이 건강경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하근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문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자와 견자. 견자는 열혜 그대로 열혜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관자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차도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기를 내가 말이지 엄청난 은행에 돈도 많고 말이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에 돈이 많은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은행에 돈이 많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그 모양과 차를 보고서는 추측을 하잖아. 많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볼관자를 쓰는 거야. 그거는 비유로서 추측으로서 짐작으로서 중생교화를 끌어들이는 포교 법문 그런 흐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짠지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어떻게 누가 압니까? 누가 알까요? 본인이 안다 하면 되지. 본인은 이미 사기치려고 들어간 건데. 그거는 그 은행 직원이 대반을 알아버리는 거야. 은행 직원이 딱 볼 때는 아 이건 짝퉁이구나. 그때는 짝퉁이다 할 때는 은행 직원이 아는 건 뭐냐? 볼견자를 쓰는 거야. 확실한 거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 칠보 보시를 가지고 복덕을 짓는 것보단도 사국계를 외우는 것만 원하다 하는 거는 사국계의 정신과 사국계의 실천과 사국계의 자기 일상생활에 인격화된 거는 그건 그냥 여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보시하고 이렇게 우리 선행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왜 중요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어떤 착한 성품의 성근에 따라가지고 그 선행이 질이 다르다 이 말이야. 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교묘한 그런 자기 이기심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에 조금 하고서는 그 부담도 더 크게 말이죠. 홍보활동으로 과대평가해가지고 그냥 막 되게 막 그걸 활용하고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행 중에서도 제일 뭐냐면 C급 선행이기라. 쉽게 말하면 C급 선행이다. 그거는 먼저 시간에 말했듯이 가짜 자기 자아에게 쏟아가지고 가짜 자기 자아에게 넘어가서 그게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다 같은 선행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차원이 높아진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거기에서 차원이 더 높아진 선행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고 다 참 내가 참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행복은 내가 더 스스로 진실로 잘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건 내 진실된 나의 행복의 바람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선행을 하되 상을 안 내고 선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주상 보시한다. 이거 육바람이래. 무주상 보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선행이라도 질이 좀 고급하고 선행이라도 양질이 좋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B급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급 선행은 어떤 거냐. 건강경에서 지금 말하는 A급 선행은 뭐냐. 범소유상이 계시 흠한인 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모든 선행을 그렇게 좋게 다 했다 손치더라도 했다는 그 생각 기억까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건강경 대의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나의 거짓 아이에게 속지 않는 걸 갖다가 아공이라고 하고 또 법이나 인연법이나 이런 법에 속지 않는 거 정말 해서 그거를 갖다가 아까 B급 선행이라고 했잖아. 그 B급 선행은 이제 벚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공 벚궁 다음에 구공이잖아. 구공은 뭘까. 구공은 아까 말했듯이 A급 여기서 말하는 A급 선행이야. 흔적까지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줬다는 그 흔적도 없고 저 사람 기억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줬을 뿐이에요. 여기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A급 선행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A급 선행에다가 견자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B급 예를 들어서 C급은 관자를 붙인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알겠지? 그러니까 야보선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보선님이 털렸다이라는 거야. 딴 말도 안 하고 딱 간단하게. 그 수보리가 털렸다. 이제 털렸다 그러면서 털렸다 하는 이 소리 안에는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그건 한쪽에 치우친 너의 마음 쓰는 용심인데 정말 너의 진심은 뭐냐. 그 전부 다 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좋고 나쁘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게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 중도로 보면 이게 전부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내지 않는 것은 죽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틀렸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저번에 저번 시간에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다른 말로 야보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흙으로 가지고 빚고 나무로 조각하여 비단의 그림 그리고 청색을 칠하고 녹색을 바르면 다시 금으로 장식하도다. 만약 이것을 여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간시연보살님이 웃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이 글을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시간을 하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흙을 빚고 나무를 파서 비단이다 그림 그리고 청색 녹색을 칠하고 한금으로 입힌다는 건 이걸 뭘 말합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부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형상을 이거를 여기다가 부처님 형상인데 단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쇠로 만든 것이고 거기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 흙으로 삐져서 만든 것인데 쇠는 용강로를 못 지나갈 것이고 흙은 강물을 못 지나갈 것이고 또 저 뭡니까? 나무는 불로 못 지나갈 것인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다 관념이고 다 형식이고 관습에 빠진 것이지 뭐 그걸 그렇게 중요시 얘기입니까? 그냥 내 본성 자성 한 생각 돌리면 대지역하고서는 이따위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따위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백만은 남에게 좋은 일 해놔 놓고는 1억 정도 이익 보려고 덤비드는 사기꾼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의 불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부처님의 불상을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은도 부처님의 불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말이지 부처님의 불상과 내 청정한 여래의 청정성과 내 본래 성품과 조금 더 다름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32 청정상을 32가지의 청정형을 항하고 여기서 청정형을 항한다는 청정이라는 것은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고 조금 더 말이지 거짓이 없고 순수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를 상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청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나의 본래 청정성과 그 청정성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볼 때 내 청정성이 부처님에게 가서 비치면서 부처님의 비친 그 내 생각이 나에게 되돌아올 때는 그것이 부처님의 모든 32장 80종어가 내 마음속으로 그냥 그대로 와서 전부 다 비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 본래 청정성과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치극한 마음으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치극한 마음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지심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내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을 지어 가지고 부처님께 참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인과 법칙에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저거는 나무로 만든 것이고 저거는 돌로 만든 것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엎드려 절한다고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돌아오겠어요?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 돌아온다 이 말이야 저건 나무고 저건 뭐야? 돌이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그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피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잘했다고 하고 피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참으로 참여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게 뭐냐?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미리 그거를 갖다가 자기 진실성이 가짜인 자기에게 엎어져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피 눈물을 흘려본들 그거는 자기 고집을 갖다가 더욱더 자기 자존심을 더욱더 굳게 만드는 거야 정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굳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법을 잘못 알면 안 된다니까 법을 잘못 알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면서도 헛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짜인 자기에게 매달려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른 법을 알고 바른 진리를 보는 눈, 정문을 갖춰가지고 기도나 연불이나 주력이나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것이 그대로 전부 다 나에게 오롯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소독이 받는 거예요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거짓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형식이나 어떤 말이지 잘못된 자기 욕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것을 지고서는 부처님 앞에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리고 참여해 본들 그거는 자기 거짓 자아에게 울고 불고 매달리고 거짓 자아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업을 굳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갑니까? 네 아 참 고맙다 그래서 간시연보살님이 하하하 하고 웃었다 이 말이야 왜 웃었습니까? 간시연보살님이 간시연보살님 불상을 모셔놨는데 와서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간시연보살님이 바라보니까 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탁 지고서는 간시연보살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저 먹고 간시연보살님 내 원을 들어주세요 내 원을 탁 들어달라고 욕심을 바탕을 깔고 하니까 간시연보살님 쳐다보니까 하하하하 웃었다 이 말이야 우째 저래 어리석은 중정이 있나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보라고 야보선님이 탁 일침을 주는 이 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일침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도정견에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이 중도정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열방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상락아정 여기에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쓰는 아자는 말이지 참진하를 말하는 거예요 참진하 참진하는 청정하다 할 때 깨끗한 정자를 쓰잖아요 이 불교에서 깨끗한 정자를 쓸 때는 뭘로 봐야 된다겠죠 진공을 봐야 된다겠지 한 열 번만 더 하면 이제 확실히 되겠구나 참진공을 봐라 이 말이야 참진공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참진공이 참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진공이 참나기 때문에 참진공의 참나로서 내가 일체 선행을 참부다 하면 그게 상락이 된다 하면 항상 즐겁다 이 말이야 그 항상 즐거운 게 누구요 그게 보현행운이다 이 말이야 보현행운 그러면 아정은 누구요? 문수다 이 말이야 문수고 아정에서 그대로 상락에 조건 없는 선행을 만행을 베푸는 사람이 보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그러는 거요 이해가죠? 그럼 또 한 장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수보리야 이제 나오네요 수보리야 서른 두 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혜를 볼 수 있다면 그럼 저 전륜성황도 그러면 열혜겠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륜성황도 그러면 내하고 생일도 똑같고 날도 똑같고 말이지 나이도 똑같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지 30 이상 80 정도 똑같은데 전륜성황도 그러면 열혜겠네 이제 이 말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보리가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제가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서른 두 가지 뛰어난 모습만으로는 열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수보리 목적은 성취한 거예요 수보리가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서성과 제자가 이렇게 주작이 맞아야 되는 거야 서성이 이런 말을 탁 하니까 서성이 좀 더 진지하게 쉽게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보리가 모른다고 시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받아가지고 몰라? 네가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그러면 전륜성황도 그러면 내하고 똑같은 열혜냐? 이렇게 이제 탁 하는 거예요 이제 수보리는 그 말을 부처님께 빌리려고 이불로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목적을 잃어봤으니까 이제 중생들이 이해를 하겠다 싶어서 아유 부처님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아유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요즘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몰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을 그래서 앞에 착 털리딱 하는 말은 추척과 관념적으로 짐작으로 법을 보니까 털리딱 행기고 또 지금의 그 털리딱 하는 것은 뭐냐면 양변을 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살려내는 그런 거 살려내야 되는데 못 살려내니까 또 이제 털리딱 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다 털리딱 한 것이 다 틀리면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에는 이래도 털리딱 해도 맞고 맞다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뭐냐 내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가지고 어마한 큰 벼슬도 했다 관념도 누렸다 또 장관 아니라 대통령도 하고 다 했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돈으로 가지고 그래 다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기라면 진실은 무엇이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돈도 그리운 것도 없고 벼슬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그리운 것 없이 다 했다 이 말이야 다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버릴 때는 그때는 저놈이 거지다 해도 아무 관심이 없고 네가 잘났다 해도 그게 혹하지는 안 하고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지금 원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법을 제대로 알면 이게 얼마나 무한한 우리의 자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자성이 그런데 그런 거를 못 갖춘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베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여기에 대해서 추측으로 짐작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걸 다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왜?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상한 줄을 알고 그게 다 실체가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30 이상 80종호가 좋지만은도 30 이상 80종호에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진공묘유를 드러내는 소리라 색 그대로 공을 드러낸 소리고 공 그대로 색을 드러낸 소식이다 이 말이야 이거 진공묘유야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고 했거든 적이라는 말은 볼겐자나 마찬가지로 적이라는 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누가 그러냐? 여래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적 색이라는 이 정견이 열린 사람이 여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안이 안 열린 사람은 꽃이면은 색 그대로 그 색이 실상이 없고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소성은 어떻게 보느냐 그 모습 그 꽃이 말이지 다 분석 분석 분석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성이 공부하는 법이고 대성은 뭐냐 그냥 대성은 적해서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해서 안다는 것은 색 그대로 그냥 색에서 그냥 공을 봐버리고 공에서 공이 다 없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색이 드러나가지고 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공 그대로 그냥 색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 이대로 지금 공을 봐버리고 이거 공 이대로 색을 봐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대성의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고 하는 이 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스님의 적말에서 뭐라카나 착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법을 보는데 항상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중생 업을 착각해가지고 업에 매몰돼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보는 그것도 따지고 알고 보면 그것도 자기 본성 불성에서 나온 거야 불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야 불성의 작용인데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가려가지고 집착을 일으키고 착각한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불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는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욕심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이거 다 불성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야 바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불성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반냐 지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그 이제 이 뒤에 놓으면 임금에 쓰는 칼은 말이지 왕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야보스님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말은 뭐냐 살린다는 것은 정말에서 그 어리석은 그 중생 집착심이 그것도 본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주는 것이고 죽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또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좋다고 집착하는 거 있잖아 집착하는 것은 또 끊어주는 거라 그 말이 이 뒤에 나와 이제 한번 보자고 이제 이렇게 미리 깔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놓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485페이지죠? 모양 있는 몸 가운데 모습 없는 몸이여서 금빛 향로 바로 밑에 무쇠로 된 곤륜산이다 눈에 보인 모든 것이 내 집안의 물건이니 영산해상 세조님께 그 무엇을 묻겠느냐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왕이 칼을 잡은 것 이래 놓으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요거를 갖다가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해 드릴게 자 모양 있는 가운데 모습 없는 것이여 이렇게 했거든 그죠? 그럼 여기서 모양 있는 가운데는 뭐냐 하면 모양 있는 것은 화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천백억 화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보는 것이 요거는 단풍잎이 붉고 조거는 보라색이고 요거는 희고 이게 전부 다 모양 있는 천백억 화신으로 보는 거야 가지가지 천백억까지 열혜를 본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열혜를 본다 말이야 이건 상당한 차원이야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열혜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혜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열혜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열혜는 둥근 거릇에 담으면 둥근 열혜가 되고 모난 거릇에 물을 담으면 모난 열혜가 되고 천가지 만가지 천백억 화신에 열혜가 출현하는 거야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생명세계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갔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 보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간 걸 내가 그대로 그 공덕을 내가 그대로 서로지 받는다 했잖아 내가 청정한 것을 보냈기 때문에 청정 그대로 내가 받는다 했잖아 그걸 아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리석음을 가지고 보냈으면 그대로 어리석고 자기 자존심 고집을 굳히는 것만 되돌려 받는다 했잖아요 아까 인과가 분명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생명세계는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갔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열혜의 하신이라 그래서 열혜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건 선적인 도리야 열혜가 가면 전부 다 꽃이 피고 생명이 사는 거야 일체가 유심조의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거야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야 이거는 그러나 건강경은 이거를 원하고 있고 건강경은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 있는 가운데 천백억 하신 속에서 또 진공을 본다 이 말이야 아까 스님이 말했잖아요 진공을 본다 이 말이야 색 그대로 공을 본다 했잖아 그렇죠 처음에 지금 이야기 안 되면 듣기만 해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이거 한 번 들어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다 같은 일에 배우는 입장이 있지만은도 저는 이것을 믿는 마음이 상당히 깊고 이걸 믿는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여러분은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이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이고 그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게끔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갖다 신하게끔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금생에 다 승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모습 없는 가운데에 모습 없는 것은 뭡니까 진공이죠 진공 그대로 천백을 하신 색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알겠죠 그리고 금빛 향로 바로 밑에 무쇠로 된 철골륜이다 했거든 이거는 이제 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야 이게 비유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은 금빛 향로라는 말은 금빛 향로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 향로가 금빛 향로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거는 천백을 하신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무쇠로 만든 철골륜이다 했거든 그러면 골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려면은 골륜산을 넘어야 됩니다 골륜산을 넘는데 골륜산은 거대한 산인데 말 없는 침묵을 지키는 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골륜산 색깔이 뭐냐 껌다 이 말이야 그걸 뭘 비유했냐 진공이다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정 말에서 유상신 가운데의 무상신이고 천백화신 가운데의 청정진공을 말하는 거고 청정진공 가운데의 화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금빛 향로 밑에는 무쇠로 된 철이요 철 위에는 바로 금빛 향로다 이 말이야 그럼 금빛 향로와 철골륜이 둘이냐 하나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철골륜이라는 말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금빛 향로는 뭐냐 금빛 향로는 보현 행운이고 여기서 철골륜은 뭐냐 문수 지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겠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선적으로 비유로 자연의 이치를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설명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을 금빛 향로하고 또 무쇠로 된 철골륜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이 다 내 집안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금빛 향로나 또 금은 그 밑에 바탕에 철골륜이나 그건 다 한몸이잖아 그와 같듯이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이 다 내 집안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열혜의 천벽 하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간 거야 내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내가 이걸 아름답다고 해준 거야 내가 이걸 푸르다고 했고 그러니까 내 자성 열혜가 여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또 천지우주 삼라만상이 불성이 꽉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청정 열혜 자성이 들어가면 전부 다 생명이 피어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내 집안의 물건이다 이 말이야 내한테서 나간 것이다 이 말이야 하필 영산에 계시는 세준께 물으려 이 영산에 계시는 세준은 뭡니까 법화경에 영산해상이 나오죠 네 법화경에 그러면 부처님이 영산에서 법화경을 설했잖아요 그 설한 것이 말이지 따로 인도의 영축산에 가서 법화경을 볼 게 있냐 내한테 법화경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인도로 안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거는 또 그 속에서 또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야 이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왕이 칼 잡은 것은 양날이다 그랬잖아 여기 밑에 나오죠? 왕이 칼 잡은 것은 양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 살려낸다는 거야 다 살려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과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종이 돼가 있으면 이게 말이야 이게 지혜가 열리질 않아요 암만 일러줘도 지혜가 안 열려 손이 직하줘도 몰라 고집이 딱 자기 업이 딱 가려가지고 업에 딱 종이 되어 버리면 절대 말이지 요지부동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이연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모두가 다 해도 자기 업의 고집성에 가려가지고 자기 업의 고집성을 붙들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은 뭐 돌려받습니까? 돌려받는 것은 뭘 돌려받느냐고 자기 가짜인 행세하는 그것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굳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언제 성부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잡은 칼날은 양날이다 그 양날은 집착되어 있고 병든 것을 갖다가 끊어준다 이 말이야 끊어주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살린다는 것은 무조건 병든 것은 끊어줘야 되고 집착된 것은 끊어줘서 살려주는 것이고 또 너무 공에 집착해가지고 당견에 빠져 있는 것은 그것도 또 칼로 해서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을 뭐라 하느냐 이거를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